자! 가자! 거 까불지 말고 내려와! 겉창뚱어! 넌 뭐냐? 해적입니다. 못 봤는데? 올째 됐습니다. 빠져! 백일도? 광실보물을 싹 쓸래서 바다로 사라졌다. 보물, 보물! 어서 보여주시지요. 방금 어디서 났어? 사람 좋아 보여? 얼핏 보면 도깨비 얼굴인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수수께끼를 불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. 어디까지 했지? 가자! 보물을 찾으라! 법무를 부렸냐! 공수야! 공수야! 두근거 같음 아악! 굴수수! 공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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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! 공수야! 제가 지도하면 활세를 구자시켜! 가! 가! 나 해적왕 됐어